they love love 이런거 해도 돼요? 제가 엔딩으로 아니 나 왜? 그냥 남긴 실게요 나 계속 쓴다고? 아니에요 앞머리를 걷어주세요 우리 형 무대 띄워주기 뮤직비디오처럼 330인가요? 330이에요 세트 있으면 좋죠 저ина 준이한테 할게요 이거 유키스 막내 준이 라고 있는거에요 이거 뒤진거 며칠 전에 다 també지? 맞아요 그리고 세트가 중앙색이었어요 그거 되게 디테일하게 맞아요. 왜? 누구한테 시키는지 정해져 있죠? 정해져 있어? 부작이네, 부작이야. 주인공을 정해야 하는데 그래도 현실 가능성이 있고. 오마이걸. 오마이걸 분들 눈이 다 예쁘시더라고요. 더 예쁘고. 저거 좋다. 다 좋아. 단풍기 맞으면서 노래. 너무 심하게 말고 정말 우아하게 맞을 수도 있죠. 예쁜, 예쁜, 예쁜 같아. 예전에 여검 판매들이 많이 했었다고 그런 방풍기 스타일. 잘 어울릴 것 같아요, 오마이걸 분들이. 오마이걸 분들 좋아요. 단계미 달고나와도 돼요. 좋다. 너무 좋겠다. 부채 들고 무대 보여주세요. 오마이걸 분들 춤이 어떤 춤이죠? 그, 그 무슨 핑커벨. 저 배를 입고 애플이에요. 저 배를 입고 애플이에요. 오마이걸 분들. 어쩔 수가 없어. 귀여운 얼굴이. 이렇게 하시네요. 이따 메롱 해주세요. 그, 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. 팬이에요. 빡! 오마이걸 여러분. 유키스의 스토커 춤을 춰주세요. 이렇게 해서. 잠깐만, 나 이름 안 썼어. 오마이걸 여러분들. 이따 내 생각에 한 번 했으면 좋겠어요. 모르는 거 아니야? 누구지? 유키스? 유키스의 스토커 활동했던. 아, 이게 옛날 오빠야. 아, 스토커. 옛날 오빠야. 거기서 꾸렸다. 이곳도 너무ORTUN candles 맞었으면 좋겠어요. 여러분께 powerful 감사드립니다. 또 »,»